안녕하세요. 총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일주의 오행의 구성입니다. 일단은 경진, 경금일간의 경진일주다. 자연석입니다. 그리고 양금이고요. 자연석이라는 것은 일단은 거대한 바위, 손을 대지 않은 바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을목과 합이 되며 감목과 충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금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말 자체로 목과는 상반되죠. 가을과 봄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고 경금, 다시 말해서 이 금의 키워드가 있는 부분은 수확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목 같은 경우에는요. 뿌리는 키워드죠. 심고 준비하고 목은 어린아이드의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금은 성인입니다. 어른이죠. 어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적이고 냉정하다. 반대로 목의 키워드가 있다면은 순수하고요. 낙천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숙살치기가 될 수도 있고요. 6.25가 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19도 경의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진토. 진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유, 합금이 되며 진술충이 됩니다. 토와 토끼리충이 되죠. 그랬을 때 진 같은 경우는 화개지며 을이 9일, 개가 3일, 무가 18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성성분은 금이 50%, 토가 25%, 수가 15%, 모기 10% 이렇게 다양하게 화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오행이 반드시 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오행들이 갖추어 준 구조일이기 때문에 경진일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떻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오행들이 주변에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은 신강력 같은 경우에는 2000점 신강일주예요. 왜냐하면 토의 키워드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금의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토생금 한이 신강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진일주의 유명인 같은 경우는요. 리아님, 이승엽님, 해림님, 홍징영님, 예나님, 올리비아혜님, 지진이님, 한승연님, 박수옥님, 이정재님, 송경아님, 이봉원님, 이영지님, 민효리님, 성유리님, 장예원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은 하얀 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거대한 바위 밑에 흙이 있으니 산 위에 거대한 바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경진일주의 용신 용신이라 함은 내가 필요한 오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진일주의 필요한 오행은 억부론으로 본다면 억부론은 내가 많으면 빼주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관점입니다. 그런 이론에서 본다면 신강 다시 말해서 나의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반대로 부족한 부분이라 함은 나와 반대되는 부분 혹은 나를 극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그 해당하는 오행이 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조후론으로 본다면 금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경금이니까 경금일관의 경진일주니까 금이 강하다 이렇게 봤을 때도 금과 반대되는 키워드는 목입니다. 그랬을 때 억부론과 조후론 둘 다 목에 해당하죠. 그리고 통관론으로 본다면은 수가 됩니다. 통관론에서는 수다. 제가 봤을 때요. 경진일주에서 필요한 오행은 목이랑 수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논한다면 저는 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오행의 분포가 의외로 의외로 오행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일주만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진일주의 성격입니다. 경진일주는요. 주역과 같은 점성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키워드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딱 주역이라고 잡을 필요는 없어요. 주역이 될 수도 있고요. 통계학이 될 수도 있고요. 명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을 배려하는 부분과 신비현상에도 귀를 기울인다. 관심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적성이 잘 맞는다. 이런 성격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부분에서 유리함이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경진 일주에 유리한 직업은요. 당연하게도 저는 1순위를 종교, 철학, 자선, 복지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요. 정치, 언론, 의료 이런 쪽으로 2순위를 봅니다. 정치나 언론도 큰 포지션에서 보면 남을 돕는 활이 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순위가 의료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키워드들은 명예가 좀 따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치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의료 같은 부분. 그리고 그런 경진 일주의 병존입니다. 경경, 병존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의 영마로 활동적인 직업이 좋다. 여기서 병존이라 함은 내가 이미 경이란 오행이 있는데 경진 일주니까 경은 필수적이겠죠. 또 경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같은 오행이 많을 경우에는 길보다는 흉작용을 한다.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진병존. 이 경우에는요. 토의 기운이 강하며 고집이 강한 편에 속할 수도 있고요. 피부와 관련 있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됐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진이 하나. 더 들어와서 삼존이 되는 경우에는요.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조금은 삶이 귀하게 됩니다. 귀하게 된다는 말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경진 일주의 주역입니다. 주역으로 봤을 때 경진 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천수송입니다. 활동력이 왕성하고 진치적인 기상을 지녔다. 의리를 중요히 여기며 인내심도 강한 편에 속한다.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면도 있지만 연구심이 있고 이해력이 뛰어나다. 성격적인 부분을 일주론만 가지고 봤을 때랑 주역이랑 섞어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르면서도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방향에서 보잖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맞다 틀렸다를 논하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천수송의 키워드는 사필, 규정이고요. 재판에서 승리함, 오해가 풀림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명확해지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도달점이 긍정적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순리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확실해짐, 상황의 개선, 걱정이 사라짐, 월등한 실력, 완벽한 승리, 결론이 남 이런 부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이라는 게 날카롭기도 하죠. 근데 진이 경을 생해 주니 더욱 그런 키워드를 명확하게 날카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도 사실이에요. 물론 주역이랑 일주랑 해석이 다르죠. 그렇긴 한데 유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경호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